안녕하세요 영영입니다 저는 지금 해차부리역 근처에 나와 있어요 여기 뭐 둘러보면서 밥 먹고 갈게요 맞아 여기 대학교 있지 시라카린 위로드 대학교 한번 가볼까 옛날 대학교 생각이 나네 학교가 너무 조용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들 다 온라인 수업 받고 있을 거에요 집에 있지 여기 없죠 학교에 뭔가 없다 학생들도 없고 뭔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그런 것도 많이 없는 거 같아요 학교 안에 서비스 아파트먼트가 있네 여기 살면은 딱 기다리긴 좋겠다 거의 1분 끝인데 드디어 과건물 발견 팩컬티 오브 에듀케이션 교육과네 그리고 팩컬티 오브 소실 사이언스 과건물 영어원 옛날 건물이다 학교 건물이 다 그렇지 대학교 오니까 그냥 기분이 좋네요 근데 대학생이 없어서 좀 아쉽다 대학생들 보고 싶은데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 학교가 별게 없다 어? 얘는 뭐니? 헬로 야 너는 흠이형 너 주인이 있는 고양이구나 잠이 오는 거야 왜 눈을 감아 어? 나한테 온다 이거 물고 가면 안 돼 어? 물고 가면 안 된다고 나 간다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나 간다고 아! 아 물면 안 돼 아파 아아 결국 마지막은 무네 다음에 올게요 대학생도 좀 있고 뭐 축제도 하고 이럴 때 와야지 지금은 뭐 건물 구경만 하다 가네 여튼 대학교 투어 끝 아 학식을 좀 먹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뭐 사람들이 자꾸 나오네 아 아 아 파인애플 아 여기 이렇게 밥 먹는 데가 있구나 오 오 오 오 오 오 뭐 먹을까 오 오 아 와 오 이 놈이 반찬 너무 이때다 마땅이 없네 새로운 거 안 배전해볼까 아 사오 디카 아오 니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맛있게 보이죠? 맛있게 보이죠? 아마 쉬는 용도인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서 이걸 먹을 줄이야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이게 이름이 뭐라했더라? 뭐 그랬던 것 같은데? 여튼 여러가지 야채들이랑 고기 있는데 이거를 섞어먹는 거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본다 괜히 고파 뭐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? 그냥 난 맛 나는데? 진짜 비빔밥처럼 뭐 나물 들어가면 나물 맛 나고 고기 들어가면 고기 맛 나듯이 이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넣고 먹으니까 딱 그 맛 다 나면서 좋아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네 욕심이 많으면 저같이 이렇게 소울이 붙잡는 거 욕심이 많으면 저같이 이렇게 소울이 붙잡는 거 요거랑 요거 그냥 파파이어갖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야채에 씹는 맛이 되게 좋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우와 뭔가 새콤다콤한데 밥이랑 잘 어울려 괜찮은 것 같아 혼자 여행 온 것 마냥 새로운 거 좋아서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네요 그리고 이런 게 좀 즐거운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하고 이것도 맛있는데? 진짜 안 끓었습니다 아.. 안 먹을까? 응 이것도 맛있겠다 확실히 오피트 주변이야 그런지 길거리 간식이 엄청 많네요 나도 하나 먹고 싶은데 그냥 집에 갈란다 피곤해 여튼 오늘의 유튜브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